B. 이에 맞서는 또 다른 1위 후보는요. 랩. C. C. 자, 랩 B와 랩 C는 무대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긴장이 된 순간이구나. 일단 후보에 들었어. 진짜 너무 잘했어요. 후회 없었어. 맞아요. 제가 재밌게 했어요. 랩 B와 랩 C. 두 팀이 최종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. 과연 이 중에 랩 유닛 1위를 가정한 팀은 누구일까요? 먼저 랩 유닛 1위의 개별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. 94, 99, 98. 공개해 주세요. 94, 100, 99, 100, 99, 98, 100. 100점이 절반이 나왔습니다. 아니, 재훈 심사위원님 94점짜리밖에 안 되는 무대였어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짰네요. 800점 만점에. 소금인 줄 알았어요. 거의. 이것만 사실 육안으로. 거의 만점이지. 계산이 됩니다. 단 10점을 제외한 790점을 받은 팀이 1위입니다. 서울대 의대 뺨치겠다. 과연 이 영광스러운 점수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지. 와, 미쳤다. 공개해 주세요. 최종 1위, 790점을 받은 팀은 랩 비. 최종 1위, 790점을 받은 팀은 랩 비. 실패합니다. 최종 1위, 790점을 받은 팀은 랩 비. 790점을 받은 팀은 랩 비. 실패합니다. 더 있었어, 더 있었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안 되네. 너무 잘했어, 그런데 너무 잘했어. 랩 비. 스위치 베네핏으로 체인지된 팀이 21시죠? 네, 저희가 원래 D조에 있었는데 B조로 오게 됐습니다. 아, 정말. 좋은 일 많이 하는. 체인지로 된 연합 21씨가. 잘했네. 합류하면서 B연합에게 전체 누적 투표소의 2% 베네핏을 가져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